저희는 멍게를 해주셨잖아요. 저녁에 와주셔서 보는 절도 너무너무 부럽고 뭉클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보고싶네요. 저희도 엄마가 보고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땡!이에요! 너무 영광했고 진짜 너무 예뻐서 진짜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인형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우리 지수가 자랑을 하더라고. 엄마가 인형 같아. 지수가요? 호정씨 나. 아니 진짜. 우리 할머니 대신에 혹시 한 말씀 하고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할머니 대신 왔지만 명규가 할머니 말씀 잘 새겨들어서 조금 더 힘내고 열심히 해서 대회 잘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성환이 어머님께서 성환이 팔상 이렇게 끼고 계신 거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아들 낳고 싶어요. 아! 뭐야? 아! 저도 근데 오늘 소년들의 평소 모습이랑 또 엄마랑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 또 달라서 또 새로운 면을 본 것 같아요. 듬직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오우! 아! 아! 진짜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아!